이 시간에는 노노 제2편 위정 08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자하문효, 자활, 생난, 유사, 제자복기로, 유주사, 선생찬, 증시, 이위효호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해설을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보죠. 자하가 효에 대해 묻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하문효 여기 정도가 되겠죠.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난 이 부분이 이제 밑줄을 치시고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색이라는 것은 이제 대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색이라든가 또는 색깔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안색이 되겠어요. 안색. 특히 이제 부모님의 안색.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표정을 지으셨을까라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효도를 맞춰서 해드리기가 그런 게 어렵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긴 뜻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난. 그래서 항상 밝은 얼굴로 부모를 대하는 일이 어렵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고 자식들은 이제 이 정도 말을 하는 걸로 봐서 대개 뭐 15살 넘고 20살 넘고 30살 넘고 이렇게 됐겠죠. 그러다니까 이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자식들이 그 수고로움을 대신 실천한다. 대신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자식이 대신해 드리고 자식이 성장했으니까 그리고 또 유, 주, 사, 술과 밥이 있다. 그래서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음식이 있으면 선생. 여기서는 선생인데 이제 부모님의 다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나신 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보다 먼저 나신 분 해서 이거는 이제 자식이 되고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술과 밥이 있으면 부모님께. 여기서 이제 이게 반찬 선자인데 이제 상을 차려드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것이. 이게 뭐야. 일이 있으면 대신해 주고 술과 밥이 있으면 부모님께 먼저 이렇게 차려드리는 것이 그것만으로 어찌 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이제 의문을 나타내는 전미사죠. 그래서 하겠는가.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제 그 전장에서 설명한 거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 부모님은 뜻이 중요하지. 그 뭐 저기 뭐야. 부모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 주고 또 부모님께 또 술과 음식을 제공해 주고 그렇게 그런 것을 물질적인 것을 충족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양지라 그래요. 양지. 부모님의 뜻을 안다. 그런 말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부모님과 이제 자식과의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알고 넘어가죠. 그럼 이런 말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무는 그쵸? 나무는 그 다음에 뭐 뭐 하고 싶죠. 수욕 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는 고요히 하고 싶은데. 그쵸? 그런데 그러나 바람이 그치질 않아. 그쵸? 그래서 풍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복습 겸해서 한 번만 하죠.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이 하고자 할 욕자니까. 그러나 바람은 그치질 않고 자식은 자식은 자식인지 커서 철이 들었어요. 자식은 봉양하고 싶은데 그러나 친부대라 부모님은 기다려주질 않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내용이 리듬이 이제 일곱 글자씩으로 돼가지고 이제 리듬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걸 이제 대구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수사학적으로 이제 대구적 표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리듬을 보시면 요게 이제 나오는 요 이 이자. 요 이자를 여기서는 이제 그러나 정도로 이제 봐주시고 이것은 이제 뭐뭐 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무는 뭐뭐 하고 싶다. 조용히 하고 싶다. 그런 말이죠. 고요할 정자니까. 그러나 바람이 그치질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서 나무는 이제 이런 나무예요. 그냥 겨울 나무가 아니고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막 가지를 많이 뻘친 나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자손이 되겠죠. 자손을 많이 둔 나무다. 그러니까 열매도 많고 뭐 잎사귀도 많고 무성하다 이거야. 무성한 나무인데 얘가 가만히 있고 싶어 나무가 조용히 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손을 많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뭇잎을 많이 내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려. 조용할 수가 없어. 아 자식 많은 집에 근심이 없어질 일이 없구나. 자손 많은 집에 항상 근심이 많은 법이다. 그런 말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나무는 조용히 하고 고요할 정자니까 하고 싶은데 바람은 그치질 않고 그렇다고 이제 자식이 이제 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자식도 진짜 성장을 하고 지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커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 부모님 심정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 부모님을 이제 내가 이제 크니까 성장을 해서 이제 철이 들었어. 철이 들어가지고 아 부모님을 좀 이제 모시고 싶은데 잘 모시고 싶어. 그래서 이제 아 이젠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하고서 자식이 잘 봉양하려고 이제 딱 그랬는데 아 글쎄 부모님께서는 기다려주지 않네. 여기서 이제 부대라는 말이 뭐냐. 기다려주지 않네.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늘 그 여운이 남고 그리고 옛말에 자식은 늘 빚쟁이라는 말 이제 그러는 말들이 이제 이런 데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니까 그 글자를 이제 한번 좀 보고 좀 넘어갈게요. 글자를 이제 한번 볼게요. 글자를 보시면 그 여기에 이제 그 난자가 있는데 난자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갓난 신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갓난 신고야. 물론 두 글자를 띄워서 해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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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하고 비슷한 말이 신고야. 같은 말이야. 네 글자를 다 써도 되고 두 글자씩 써도 되고 무슨 말이냐. 이게 다 합쳐서 아 고생이란 뜻입니다. 고생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 난이 하나 나왔으니까 난이 하나 나왔으니까 갓난이라는 말도 고생이고 신고도 고생이고 갓난 신고도 고생이고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말이 중복된 거야. 다른 단어를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죠. 제가 아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 왜 박식자를 왕필 선생이 사자로 읽었나 그러는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밥이라는 뜻인데 사라도 되고 식도 돼. 또는 동사로서 동사로서는 먹다로도 돼. 먹다. 그래서 사로도 되고 식으로도 되는데 이건 명사예요. 명사. 먹다는 말 그대로 행위를 나타내는 게 동사죠. 그럼 요 근거만 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요것도 이제 사자성으로 외우지만 요것도 사자성으로 외워주세요. 단사 표음이야. 그래서 보시면 요게 단사 표음이야. 글자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나랑 봅시다. 요 부분을 보면은 호딘자야. 단기필마. 단도지깁. 이런 식으로 쓸 때 호딘자야. 혈혈단신 할 때 쓰는 그런 거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대죽자가 들어간 거야. 아, 대바구니로 담았구나. 대바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쌀 밥이 흔한데 옛날에는 이제 주로 대부분 밥이다. 그러면 보리밥이에요. 보리밥. 보리밥을 푹푹 퍼가지고 대나무 이런 이제 대나무 광주리에다가 밥을 담아요. 담아가지고 거기다 푹푹 펴가지고 이제 빨리 말리는 거야. 그래야지 덜 쉬니까. 그래서 이게 광주리 단자야. 소쿠리 단자. 광주리 단자. 그래서 그 광주리에 밥을 담은 거야. 그리고 표주박. 이건 표주박 표자예요. 표주박 표자 아시죠? 요렇게 생긴 벽이야. 여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긴. 그래도 여기다가 물 따라먹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여기 잡고. 그죠? 여기다가 물 따라먹는 거. 표주박에다가 이건 마시름 자예요. 그래서 이제 소쿠리에다가 밥을 담고 표주박으로 이제 물을 떠서 마신다 해서 요게 주로 이제 그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것들하고 이제 그런 뜻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소박한 생활에 만족한다. 청빈한 생활에 만족한다. 이제 그런 말로 쓰이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요게 이제 그 그 외과자인데 요게 이제 박을 뜻하기도 하고 뭐 왜를 뜻하기도 하는데 요게 소리를 나타내고 요게 이제 뜻을 나타내고 요게 이제 뜻을 나타내고 요게서도 밥식자이죠? 요게다가 요거인데 요게 이제 무슨 글자냐면 요글자이고 요게 하품 흠자예요. 요게. 하품 흠자. 이제 알아두세요. 글자가. 그러니까 하품 흠자니까 음하고 발음이 비슷해지죠. 모음이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나왔으니까 하나 하면 그 요렇게 하면은 요게 하면 요게 이제 신흠인데 적어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옛날에 시험 문제 기업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이제 앞바당에서 이렇게 쭉 어느 날 햇볕 좋은 날 쭉 자기 앞다리를 펼치고 쭉 피죠. 아이들 일어나면 쭉 피죠. 그럴 때 이제 요게 기지개를 펼 신 그러면서 이제 뭘 해요. 하품을 쭉 하죠. 어 잘 잤다 그러죠. 하품 흠. 그래서 신흠 하면은 기지개를 쭉 피면서 어 잘 잤다 하고 하품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흠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밥사자 한번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지금 음자에서 신흠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글자를 한번 좀 해볼 만한 게 요게 이제 반찬찬자인데 반찬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밥찬자도 있어요. 반찬찬자는 밥식에다가 부드러울 손자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요건 이제 반찬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밥찬자가 있어. 요건 밥식이 밑에 있죠. 네 요게 밥찬자야. 밥찬자. 요건 밥이야. 둘 다 다 찬자예요. 이거는 둘 다 다 찬자야. 그래서 이제 요건 반찬 요거 하면 밥 밥하니까 요건 밥식도 되고 밥 싸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는 사자성어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거야. 풍 창 노숙이라는 말이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이제 큰 뜻을 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고생을 많이 해. 그리고 이제 큰 뜻이라는 것은 이제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뭐 나라를 설립 세우기 위해서 그걸 이제 그걸 창업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이제 큰 포부를 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냥 뭐 밥 먹는 걸 어디서 먹겠어요. 그렇죠. 뭐 어디 막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바람 부는 데서 바람을 맞으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땅을 침대 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렇죠. 노숙 이게 여기서 이 노자는 이슬 노자도 되지만 물론 이슬 맞고 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드러날 노자예요. 드러날 노 이슬 노 둘 중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걸로 쓰인 거죠. 드러났으니까 이슬을 맞는 건데 그래서 이슬을 맞으면서 자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불을 덮지 않고 잔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이 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붕이 없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찬노숙이라는 말 그럴 때 이 밥찬자 나오는 거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중요한 거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지금 저기 일직증자거든요. 일직증자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서 그래요. 여기 이제 조개패자가 들어가 조개패자가 들어가면 조개패자가 들어가면 돈이나 이제 귀한 물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뭔 다 줄증자로 바뀌는 거예요. 줄증자로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정자야. 이건 정자인데 무슨 정자냐면 드릴정자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는 하나는 줄 이거는 드릴 그랬죠. 그랬으니까 이거는 좀 반말 같죠. 그렇죠. 존댓말 같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줄 때 정 그러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공손하고 싶어. 그러면 삼가할 근자를 써서 근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정을 하나 써드리면 이런 거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정 이렇게 삼가 받칩니다. 삼가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격식을 따지면 과공은 비례라 너무 공손하면 오히려 예의를 해치는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나만 잘 써줘도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고로 이거를 그냥 한 글자를 써줍니다. 뭘 두 글자씩 쓰고 세 글자씩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글자로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물론 헌정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그것도 드릴 헌자 드릴정자거든요. 그래서 처보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줄증자 드릴정자 증정이라는 말 꼭 알아두세요. 이건 아랫사람한테 쓸 때 쓰면 되고 이거는 윗사람한테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하문효 자왈 생난 유사 제자복기로 유주사 선생찬 증시위효호 그래서 밑에 있는 해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노노체 2편 위정 공구장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오여 회 언 종일 불 위 여 우 퇴위 성 기 사 역 족 이발 회 야 불 우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공자 말씀하시기를 길네요. 여기까지인데 그렇죠. 자왈 오여 회 언 종일 내가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오여 회 언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회와 더불어 회와 더불어 종일 이야기를 하다 말을 하다 불이 여우 그는 한마디도 되묻지 않아 그렇죠. 불이 그러니까 어기질 않았다 이런 말이죠. 어 선생님 이의가 있습니다. 뭐 그런다든가 어 선생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바보 아니야. 예를 들면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어리석어서 질문할 줄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퇴. 물러나서. 아내가 이제 물러나고. 그래서 이제 살펴본 거야. 기사. 아내의 사생활을 이렇게 꼭 우연히 뭐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 거 봐야지. 라고 그러지는 않죠. 공자님이 그래도 살아오신 덕망과 인품이 있으신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가면 아내가 이랬대요. 아내가 저랬대요. 이제 그런 말들이 들리는 거야. 그리고 직접 뭐 몇 가지는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생활을 살펴보니 아내가 이제 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물러나서 그 사생활을 살펴보니 아 역시 그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내가 그 발전을 시키기에 족하게 행동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분 좀 의역을 해주셔야 돼요. 족하게 행동하더라. 그런 걸로 놓고 봐서 회는 아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도다. 이런 말입니다. 보시면 공자 말씀하시기를 자활 오히려 회원종일 내가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불이 여우 그는 한마디도 되묻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더니 퇴위성기사 그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역족 이발 내 말을 착실히 실천한다. 발향시킬 수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어린 제자들이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내가 한 행동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야부루 아내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